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시는 윗방에 올라가 예로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민 오늘 먼저 여러분이 좀 가지고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한 나의 24라는 제목인데요 그 이전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누렸던 부분들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구역에도 여러분 가지고서 전달해야 돼요 그냥 전달하는 것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무엇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가 먼저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어제도 우리 하나 알류티시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도들도 랩런트들도 거의 기도가 안 되고 있고요 또 거의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태원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원 6장에도 보면은 처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올바른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의 다 마태원 6장 32절 33절 이전에 기도라고 했어요 이전에 뭡니까?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알고 입히시고 주신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올바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감난산에서요 4등전 1장 1절에서 3절, 8절에 보면 여기에 마지막 강단인데 중요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바른 기도가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하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그러면 4절부터 말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조차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날을 해보고 하시면 이때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면서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넝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말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올바른 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구역 식구들에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만 제대로 전달해도 모든 사회가 기도 가운데서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여러분 만남을 가진다면 그거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은 어렵게 만들지 진짜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서 만남가 되어지면 그게 전부 다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전부 다 지나 놓고 보면 전부 다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 393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보호자의 축복 땅의 것으로는 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만 우리가 땅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것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이걸 누리고 이것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요 보호자의 축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충만하고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고 거의 다 이것과 상관없이 움직여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받아 다가가는 걸음이 돼야 되는데 그 걸음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뭐 하느냐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신분이라고요 이것을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루 목사님은 근세라는 표현을 했어요 전달하는 것 보호자의 축복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속에서 모든 것 다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보호자의 힘이 나오고요 파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보호자의 탤런트가 나오고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보호자로부터 오는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호자의 힘 그냥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보호자의 힘 보호자의 탤런트 보호자로부터 오는 미션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올바른 기도가 뭐냐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충만하면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 여기에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과 탤런트와 미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쭉 계속 여러분 아마 핵심이나 우리 전도학이나 모든 메시지를 쭉 흐름을 타다 보면 간단하게 딱딱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하나 RUTC에서 예배 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아홉 가지 캠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결론의 아홉 가지 캠프 캠프 합숙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그다음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다음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아홉 가지 합숙이 우리 하나 RUTC에서 진행되어져야 된다 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나누면 이 부분에 들어가요 먼저는 보호자로부터 힘이 오냐 우리는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힘이고 오직을 발견하면 그게 따라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누구나 오직을 발견한 자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재창조로 말면 아마 도전하게 되는 것이 나오죠 이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는 뭐냐 보좌의 힘이에요 보좌의 힘입니다 우리가 오직할 때 그게 보좌의 힘이에요 유일성할 때 그게 힘이거든요 보좌의 힘이에요 재창조도 힘이잖아요 능력이고 힘이잖아요 그게 보좌의 힘이에요 이 세 가지 아울 세 가지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이 축복 속 이게 바로 보좌의 힘이고 여기서 보좌의 축복을 하게 될 때 바로 올바른 보좌로부터 달란트가 오는데 여기에 재창조가 뭐냐 사실은 유일성을 발견하고 여기에 달란트가 나오게 되는데 순간순간에 달란트가 나오는데 이 순간순간에 달란트가 평생의 달란트가 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성인식 여러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발견하는 게 성인이에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평생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인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교편 잡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이 대학 때에 경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학기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다시 공부한다 해요 아니 경대에 들어간 그 학과도 내가 보기에는 좋은 학과인데 학과 선택도 잘하는 선택인데 그걸 그만두고 또다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교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교편 잡고 우리 장로님인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평생의 달란트를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나갈 것인가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좋은 학과라도 그게 상관하지 않고 그만두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발견할 때까지는 갈등해요 누구나 다 평생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죠 사실은 그게 발견되기까지 누구나 다 갈등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발견되지 않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해도 겨우 밥만 먹고 살지 고생해요 여러분 일도요 누리면서 하는 일하고 마지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누리면서 하는 일이 거기서 장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거기서 지혜도 생기고 다 생겨요 그런데 내가 마지 못해서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니까 그게 늘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많은 분들이 평생의 달란트를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순간순간에 하는 지식을 은혜해가지고 아 이게 맞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진짜 평생의 달란트가 딱 나와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 평생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사명식이죠 전문성을 딱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전문성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이제는 정말로 파송하는 겁니다 현장을 대학 현장에 군 현장에 사실은 군에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진짜 평생의 달란트를 놓고 전문성 딱 준비해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파송식이라 하는 겁니다 2, 3, 7과 현장에 연결되어지는 그 사명을 딱 가지게 될 때에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식 하나 RUTC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 RUTC를 통해서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에 대한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전문인들도 있잖아요 그 전문인들 붙여가지고요 달란트에 대해서 정말로 사명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하나하나 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파송할 때는 현장의 정복자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게 파송식이에요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보는 미션이 뭡니까 사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결국은 이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누르면 여러분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여러분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내가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여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사람을 끌어모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여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로소 파수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망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정말 한 개견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안테나의 역할을 딱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자로부터는 미션입니다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의 직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가 진짜 여러분 되어지고 기도를 안다면 많은 말들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기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들을 자꾸 해대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기도를 저는 조금 기도에 대한 부분을 알면 할수록 아직까지 제가 그걸 누리지는 못하지만은 별말이 필요 없구나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변명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여러분 인간으로 아무리 설득하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핑계한다 할지라도 그게 해석이 됩니까?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진행해 나간다면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부분들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부끄러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이런저런 이유도 없어져요 왜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모르고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유를 진짜 기도를 안다면은 본론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진짜 기도를 안다면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늘 이 기도를 이유를 아니까 누리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24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늘 누리면서 이 속에서 사실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싸울 필요가 없는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실을 랩런트 7명들이 누린 축복이 이거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이유가 없었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아니까 이유를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이 부분 속에 기도를 아니까 더욱더 기도 속에 들어가요 기도밖에 없으면 아니까 더욱더 기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 속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응답들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랩런트들이 유린, 희두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럼 보십시다 추렛기 3장 1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 모세를 호랩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를 8절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축복의 은약을 놓고 희생제사를 드리라 했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에스더 1장 아니 2장 10절에 보면 사실은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왕후된 부분들을 놓고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4장 8절부터 24절 여기에 쭉 보면 16절까지 여기에 보면 특별히 4장 8절에 보면 모르드가 삼촌 아닙니까 삼촌 모르드가 에스더에게 말하라 했어요 네가 이때를 위함이다 했어요 말하지 말라 하고 말하라 했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기를 다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나갔잖아요 날아가서 사실은 에스더가 하만이 이스라엘 형들을 멸하기로 작정하는 그 부분을 놓고 당장 왕이 물으면 당장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고 조용히 왕을 초청했어요 잔치 자리에 우리가 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말했겠죠 네가 소원이 뭐냐 당장 말했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또다시 왕을 초청했어요 그때 말한 거예요 시간표를 아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열한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 스승을 따라 붙인 엘리사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 스승자의 부르심에 따라 나간 겁니다 자기의 재산 다 정리하고 컴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저하지 않고 엘리야의 부름에 쫓아 나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1절에서 9절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유를 알아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자기 민족이 포로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는 것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누리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유를 알게 돼요 기도를 못 누리니까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확인하는데 문제 속에 들어가면은 이유도 모르니까 문제 속에 빠지고요 응답도 못 보고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까 이게 늘 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스더 이 부분들을 에스더 2장 10절 4장 8절에서 16절을 이 부분을 넣읍시다 여기에 이걸 2번 3번으로 잡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에스더 왕후가 왕후됨을 말하지 말라 말아라 이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늘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표를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니엘서 10장의 저 미래까지 보여주면서 기도를 늘 누리고 있는 다니엘에게 미래의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거기에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축계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중요한 답들을 보여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늘 기도가 누려지니까 그 속에 미래까지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6절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죠 왕의 요구 앞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했어요 어느 정도로 왜 여러분 답을 가졌느냐 죽을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겠다 했어요 그만큼 답을 가진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 비밀과 영적 배경을 실제로 알고 있으니까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쥐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실을 보게 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도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자의 입을 쥐의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4장 8절에서 16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승리의 역사들을 기도의 비밀에 아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안 돼요 늘 393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누리고 충만해지고 이걸 전달하는 것이 신분이요 근세다 다 압니다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가진 것 때문에 아니 뭐가 내 가진 것 때문에 안 되느냐 문제는 이걸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실제로 기도가 중요한 걸 다 알아요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못하고 있어요 왜냐 내 가진 것 때문에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가진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 내 수준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진 이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 시간 주어지는 하나의 말씀 붙잡으면 되지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실 맞으면 시간 시간 주어지는 그 하나의 말씀 붙잡으면 되지 내 생각이 굳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안 믿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그게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1부 2부 때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본부를 섬기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 시간 현장에 참여하면서 진짜 우리 전도자 룬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진짜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라는 걸 제가 마음에 딱 와줘요 그런데 그게 그냥 와주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내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져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뭐든 생각하는 건 아 진짜 하나님 계신데 이 생각으로 제가 바뀌어져요 그분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을 아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로 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일로 봐요 많은 이런저런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봐요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일으킬까 그 부분들을 봐요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말들을 듣게 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까 이런저런 사람을 내게 왜 붙이셨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전도자로서 얼마나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어떤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 하고 막 그렇게 계속 전도운동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이때까지도 참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했겠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이단이라는 그 정제 받고 이때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들도요 사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락방에 이렇게 목사님들까지 영향도 가지고 전 세계 어떻든 영향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 부분들은 진짜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회복시키기 위한 보금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한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에 나가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237라로 소개되는 부분을 보면서 보자는 구석구석마다 전 세계의 어느 구석구석에 이 보금에서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이 보금로 앞에 주의 종들을 결단하고 모든 현지인 전주조차도 보금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안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람이 만든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게 바로 전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전도자 루 목사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그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속한 교회의 기관에 여러분 근처 안 해도 모든 구역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가지고 뭐요? 전달해야 될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 현장에 딱 서게 되면요 내가 지금 하는 헌신이 미래와 연결됩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무응답이 나중에 응답으로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는 내가 작은 헌신인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알고 헌신하는 헌신은 미래와 관계되고요 미래와 관계되고요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무응답이 전부 나중에 응답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여서 무작정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 시간표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에 대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의 기사를 못 봤다 여러분 죽고 나서 더 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스테반 아닙니까? 죽고 나서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 기도 속에서 모든 것 인도받아야 되는 것 그 기도 속에 인도받는 것 자체가 성령 인도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 거예요 헛것이 헛것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 많은 것 아무리 여러분 머리를 쓰고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다 오히려 그게 문제로 여러분이 다가옵게 돼 있어요 문제로 진짜 저부와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들 보십시다 서론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미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멸망받았고 성전이 왜 파괴되었고 왜 포로가 되어왔는지 미리 이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를 아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고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 제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 이 구역공과 이 메시지는 그대로 여러분 읽어나가면 다 설명되도록 돼 있어요 간단한 핵심만 찍어놓은 것이 아니라 읽어나가면 다 설명되도록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본론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딱 저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괜찮아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 사실 두려움이 필요없게 되는 것이죠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붙잡았고요 우상숭배 때문에 들여지는 고기를 먹지 않 우상숭배로 말며 들여지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거기에 들여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셔야 않겠다 거기에 뜻을 정한 것은 우상숭배로만 일어난 일들이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민족이 포로되어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실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를 알게 되면은 또 기도를 진짜 알고 누리면은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바울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은 그렇게 얼음을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가서 레오와 시민권을 내놨잖아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시간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안 겁니다 2번입니다 다네엘과 새 친구는 그 이름에 주어진 소명을 알고 누렸습니다 다네엘의 이름이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랑 메삭 아베노게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들의 이름은 다네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랍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이름이 사실 24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에 대한 하나님과 겨누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 이름이 24 늘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아이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은약 전달하기에 좋게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봐요 좋아요 그 이름의 뜻들을 네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런 은약 속에서 엄마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너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다 하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 그게 그 아이들에게 은약 전달의 중요한 부분을 저는요 이름이 신복교였어요 원래 이름이 신복교 근데 그 이름이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복복자의 가르칠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 형님이 신한교고 제가 신복교 교자돌림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문교 무교 교자돌림이라 가지고 저도 신복교 족보에는 신복교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보니까 참 너무 좋은 이름인데 복자의 복을 가르치는 사람 그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을 가르치는 사람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신봉준으로 지었어요 봉은 밭들봉의 클 준이요 밭들어주면 큰다는 여러분 날 받들어주면 내가 크게 돼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고요 저는 한 번씩 그거는 그 생각이에요 복교도 괜찮았는데 복복자의 가르치는 복은적인 어떤 중요한 복음적인 이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 쓰게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목사님 아버님 성함이 뭡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신자 윤자 준자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어르신이 그렇게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름이 아닌 참 이름이 그 당시 어른들의 이름이 아닌 것 같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윤기 씨의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름 그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요즘 특별히 은약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름을 함부로 안 지어요 누구나 이름을 함부로 안 지어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 은약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름 짓고 나서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 그게 24 그게 24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라 사실은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바벨론식의 이름인데 다니엘에서 보면 새 친구의 이름은 거의 이 사람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 새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우리 쉽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식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교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은 사실은 여기에 베들사살이라는 이름인데 바벨론식은 이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봐요 여기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 다음대로 해보게 돼요 이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로 고집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데 보면 새 친구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로 나와요 여기 하냐냐, 미사일, 아사라라고 이름이 그래서 이 부분들 잘 몰라요 성경계 기준에도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뭐냐 물으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까지 하냐냐, 미사일, 아사라 이 이름을 안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이라는 이름 씁니다 베들사살이라는 이름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이십사라는 것 세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미리 응답을 주셨습니다 풀물불 앞에서 결국 기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응답이 보이니까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사건과 문제가 문제 되어서 그 속에 빠지지만은 기도가 되어지고 있으면 사건과 문제 일어날 때 그게 응답이 보여지고 그게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풀물불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 정인으로 세워지게 되고 사자굴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서 미리 응답하신 아내를 보고 고레스왕까지 정인으로 세워지게 되고 미래시대의 재앙 앞에서도 미리 보여주는 미래를 다니엘이 가지고서 전도자로서 기중한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누렸던 그 기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니엘의 새 친구와 다니엘의 신앙 고백 보십시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년이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너희를 응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지 않아야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에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에 계시다면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숨기는 하나님 계시니까 이 말이에요 사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로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였더라 이 내용들이 다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누렸던 그 신앙 고백이 결국 나중에 보면요 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지켜나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중에 우리를 지켜나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가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주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또 이 사실을 알고 전달하는 우리 검찰님들로서 어떤 현장에서든지 간에 이유를 알고 싸움에 경쟁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그냥 축복된 응답 가진 검찰 들 되게 하시고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의 메신저들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기중한 사회 견장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미래를 살리는 사획이고 교회를 살리는 사획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전도자로 세우는 사획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의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를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충만해지며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검찰님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숨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